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오늘도 대화로 수업을 풀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질문을 좀 시켰어요. 계속해서 질문을 이것저것 해보라고 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맨날 제가 질문하니까 질문하는 연습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좀 시켰는데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이 질문이 나왔어요.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단어장을 쓰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시중에 있는 단어장을 사다가 그 단어를 외우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는데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오늘도 사실 제가 원래 영상을 만들어서 주려고 했어요. 단어를 이렇게 외우자. 이게 맞다라고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고 앞으로도 시간이 당분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약간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읽고 있는 책인데 Thinking Grow Rich라는 책이고 이 책에 나오는 단어들이 쉬운 게 아니라서 솔직히 저도 다 알 수는 없어요. 원어민들도 다 알 수 없는 단어들인데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죠. 이런 단어는 당연히 알 수 있을 텐데 Emancipation 같은 경우에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노예 예방에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할 수 있죠. 이런 단어들이 당연히. 저희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Emancipation이라는 단어를 제가 알았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몇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 단어를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이 단어를 공부할 만한가라는 공부할 만한 단어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지금 급선문은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공부할 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일단 고등학교 가면은 지금 쓰는 교과서가 있고 그 교과서에 대한 자습서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열어본 게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2주 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방학 끝나고 계약하고부터는 분명히 쫓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그때부터 쫓기면은 이제 다른 과목도 같이 쫓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과목을 희생하게 될 거예요. 여러 과목을 희생하거나 그렇게 되지 말고 지금 방학 때 15분이나 20분씩만 투자를 해서 교과서 본문들 재밌어요. 솔직히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신기하게 볼 수 있는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재미가 없고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재미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점에 이미 습관이 굳어졌기 때문에 재미로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읽으면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교과서에 나온 단어를 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에 나온 단어가 emancipation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일단은 알아야 돼요. emancipation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소리가 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방, 노예해방, 해방된 상태인데 아 그렇구나. emancipation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거기서 끝나면은 뭐만 된다? 공부했던 기억이 남는다. 그러니까 안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어떤 식으로 집어넣냐면 제가 아까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영어 단어에다가 넣어놨어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브라우스에서 보면은 브라우스 할 필요도 없네요. 아까 넣어놓은 건데 스터디로 들어가서 보면은 emancipation 이게 emancipation이란 게 뭐지? 라고 단어장이잖아요. 앞 단어장, 뒷 단어장 이렇게 해서 emancipation을 보여주면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노예해방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노예해방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 괜찮네. 굿? 누를게요. 그리고 이번에 emancipation 이건 문제 잘못 만들었다. emancipation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쓰기 문제가 돼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철자를 E-M-A-N-C-C-I-P-A-T-I-O-N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적어낼 수 있으면은 이제 이게 쓰기 문제로 나와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글쎄 학교 시험에서는 한 80% 정도는 먹힌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emancipation이라는 단어를 내가 사용할 법한 문장으로 변환해서 기억하려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건 결국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게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또 만들어야 돼요. emancipation이라는 문장을 사용한 어... 단어를 사용한 문장을 생성을 해서 여기 앙케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He is the symbol of emancipation 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는 뭐 노예해방의 상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어... 이게 다 붙어있네. 그는 노예해방의 상징이다. 라는 문장이 됐고 그거를 노예해방은 emancipation emancipation 그 다음에 그는 노예해방의 상징이다. He is the symbol of emancipation He is the symbol of emancipation 여기까지 해주면은 emancipation 여기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 교과서 과정에서는 지금 한 100점 이 문제 이 단어에 대해서는 100점짜리 공부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예를 들어 처음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1과부터 한 4과나 3과 정도까지가 시험 범위로 잡힐 텐데 거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안키를 돌려야 돼요. 그렇게 돌리면은 교과서가 아무 지장 없이 그냥 저항 없이 술술 읽히는 거죠. 어... 지금 구조나 나머지 것들은 싹 다 잡혀있기 때문에 어... 단어만 잡히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걱정은 있었어요.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그러니까 단어장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단어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서도 단어 공부를 교과서에서 할 생각을 안 했잖아요. 무조건 교과서 먼저죠. 그렇죠. 교과서 먼저 하고 나서 여유가 되면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1번은 단어장이고 두 번째 길은 음... 그게 뭐가 있죠? Frequency Word 두 번째 길은 이제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내에 내지는 고등학교 내에 내지는 수능 때까지 나올 만한 단어들 그동안 나왔던 단어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실상 거기에서 나온 단어들이 진짜로 엄청나게 실생활에 쓸만하냐 그러면은 굉장히 아니죠. 걔네들은 딱 시험용이니까. 그래서 시험 공부를 미리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파일을 보내줬어요. 이미 이 파일이 지금 1번부터 5050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들이 5050개가 들어있는 건데 이거 다음으로도 있습니다. 근데 이 5050개가 어떻게 측정된 거 만들어진 거냐면은 미국에서 쓰는 모든 단어를 다 추렸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랑 가장 안 등장한 단어를 랭킹을 매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세긴 먹여져 있으니까 100으로 가잖아요. 그럼 100번째로 가겠죠. 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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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매치 케이스만 보겠습니다. 그래도 300이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100번째가 나오죠. 그럼 100에서 봤을 때 뉴를 내가 알면은 그럼 나는 100정도는 통과한 거예요. 200으로 갔을 때 음... 37개인데 첫 번째 걸 보면 되겠는데 이거 파일이 좀 다룰 게 많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아휴... 너무 파일이 방대한가 보네요. 다룰 자료가 너무 많나 봅니다. 여기에서 100 봤을 때 200 봤을 때 300 봤을 때 이런 식으로 500 봤을 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500에서 510까지 본 다음에 이 안에 모르는 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바삭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입장에서 지금 공부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일단 교과서고 그 다음은 이거예요. 그 다음이 우선순위 0단원에 뭐 고등 0단원에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고 얘네가 먼저예요. 얘네를 5천 개 정도는 여기서 뚫어놔야지 원활히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지금 고등학교 0단어 단어 책이 있으면은 그 책에 나오는 애들은 그 책에 나오는 모든 걸 마스터한다? 그러면은 내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 커버 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보는 단어들이 이미 다른 책에 정리가 돼 있고 그걸 안 하고 올라와서 고등학교 걸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비는 거죠. 487번인데 이걸 몰라요. 만약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주는 거 있죠. 이걸 먼저 한 게 맞아요. 일단 교과서. 무조건 교과서. 왜 내신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죠. 5천 개짜리. 그 다음에는 더 구해서 보는 거죠. 그 다음 것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거요. 무조건. 이 5천 개 무조건 보고 넘어가야 돼요. 얘는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중요도가 너무 높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 요약하는 척 하면서 영상을 하나를 그냥 찍어버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요약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평온하세요. 켄이었습니다.